경주거리 2000m 로드2 지원 챔피언식 경주 부경제 5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 투데이와 4번 그레이트킹 2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말은 11번 마스터윈이 안쪽에 있는 말들과의 거리 잘 좁혀나가 시작했습니다. 3번 투데이와 함께 바깥쪽 선두로 올라서는 11번 마스터윈, 3위는 4번 그레이트킹, 4위는 바깥쪽 7번 백문 백담, 4마리가 한 대 뭉쳐서 이제 1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마 신차 선두 유지하고 있는 11번 마스터윈과 3번 투데이가 2위로, 4번 그레이트킹이 3위로 3마리가 앞서 있고, 7번 백문 백담과 안쪽에서 올라오는 1번 우아, 바깥쪽에는 14번 전보 블레이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쳐져 있는 말은 바깥쪽에서 2번 벌마의 신과, 12번 동방대로입니다. 선두 11번 마스터윈, 3번 투데이, 4번 그레이트킹, 중위권에 한 대 뭉쳐있는 1번 우아와 7번 백문 백담 앞서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는 11번 마스터윈, 2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3번 투데이가 바깥쪽 2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굵직한 대상 경주 위도로 출전해온 3번 투데이입니다. 외곽에서는 13번 챔프라인이 안쪽에 있는 4번 그레이트킹과 함께 선두 그룹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11번 마스터윈, 바깥쪽 3번 투데이, 4번 그레이트킹, 13번 챔프라인과 안쪽에 14번 전보 블레이드까지 5마리가 앞서있고, 그 뒤쪽에서 7번 백문 백담, 그리고 10번 각별안까지 6마리가 한 대 뭉쳐있고, 중위권에는 8번 생일 기쁨과 6번 킹오브 에이스가 그 뒤에서 사마신 뒤쪽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고도 중간 빠져나온 시점 3번 투데이가 선두로 올라섰고, 바깥쪽 2위는 4번 그레이트킹, 안쪽 11번 마스터윈까지 3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3번 투데이와 바깥쪽 만만치 않은 4번 그레이트킹, 2마리의 접전 다마신 정도, 안쪽에서 3번 투데이와 바깥쪽 4번 그레이트킹, 안쪽에서는 14번 전보 블레이드와 외곽에서 올라오는 7번 백문 백담과 함께 13번 챔프라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아직까지 3번 투데이입니다. 바깥쪽 4번 그레이트킹, 반만시차 1번 챔프라인의 안쪽에서 3번 투데이가 선두 유지하고 있고, 4번 그레이트킹, 3위 싸움에는 안쪽에서 14번 전보 블레이드와 함께 바깥쪽 7번 백문 백담입니다. 선두 지켜낼 수 있을지 3번 투데이와 함께 바깥쪽 4번 그레이트킹, 2마리의 접전 속에서 3번, 4번 2마리가 앞섰고, 14번 전보 블레이드, 바깥쪽 7번 백문 백담까지 4마리가 앞섰습니다. 종반 2마리의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3번 투데이가 안쪽에서 4번 그레이트킹이 바깥쪽에서 2마리의 접전이 계속됐던 로드투 G1 챔피언십 2000m 경주였습니다. 3번 투데이가 안쪽에서 4번 그레이트킹이,